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여 아모르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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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아모르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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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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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런 연결해서 탈퇴하시고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기존 유가의 연락을 피하십시오. 전화 녹취의 전부가 뉴런 연결에게 넘어가며 또 다른 협박의 빌미가 됩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항상 제가 당연해요. 제가 여러분께 첫째 연락을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미친 계좌파 쓰레기년이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만 있어요. 저는 그 역겨운 거야. 한 번도 제가 하겠다라는 걸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도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쓰레기들이 그냥 놓여있어. 또라이 쓰레기들이. 또라이 새끼도 안고. 쓰레기가 빌면. 이런 미친년이 하는 짓을 공속하고 복종하고 거기 물을 보내달라는 내용은 다. 이런 악의 숙주. 또 악의 어머니는. 임두시 때가 펴라겠습니다. 이 쓰레기. 또 끝나요. 이 쓰레기 개스.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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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계좌파 무식한 년. 이 쓰레기 같은 년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겁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랑 통화한 게 있는데. 정말 정말 일찍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포리스처럼 이렇게. 이게 도저히 있다면서. 꿈이 일찍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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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쓰레기들.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서. 아니. 공적 사안에 관해서. 공통성을 가진. 사회성을 얻는. 이건 미라기는 해. 아니.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기소가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성취를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투버 일진이는. 신체적 특성상. 유발음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그득이. 뉴런 연결림을. 뉴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이 쓰러질까봐. 내가 얘기 안했다고. 여러분이 쓰러질까봐. 내가 얘기 안했다고. 여러분이 쓰러질까봐. 충격받을까봐. 충격을 받을까봐. 내가 얘기를 안한다. 소름 끼칩니다. 미친냥. 미친냥 동해랑 다 사야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야 고소한 주부니만 미안하단. 아니 하다보니. 왜 그래가지고. 맨날. 니가. 나를. 누룽이한테. 일른보지를 한게. 맨날. 하다보니. 미안하네. 미안하게 됐다. 대가리 누빙. 하리도 누빙. 제1구 1등. 야. 근데 저 지영이. 어떻게 맨날 1등 할까. 되게 신기해. 지영이 사는 지영만. 알림이 먼저 가나. 되게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맨날 1등을 하지. 너무 웃겨. 아니 우리 작가들도 못들어오고. 우리 작가들도 뭐 방송하고. 원래 아들 깨울어가지고. 한 10분에 여자로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아유. 우찌저리 잘 올라왔는지 몰라. 아 지영이 일단. 항상 1등 고맙구요. 뭐 그래봤자 아무것도 없지만. 어. 내가 사랑만 주겠어요. 어. 구글이가 미국에 있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잘 들어오잖아. 쟤는. 어. 누비. 과장이었어? 어. 과장이 니 요즘 좀 안 들어왔지. 어. 상관없구요. 어. 어. 자. 어. 그러고. 어. 그럼. 니게 없던 사랑이야? 어. 자. 아. 그러고. 어. 방송 한번 해볼까요? 어. 별거 없어요. 뭐. 특이한 걸 원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라요. 어. 어. 자. 그러고. 어. 별거기 데스를 남겨주세요. 아. 아. 별거기가 갑자기 안 오네. 잘 들어오더만은. 아침반이네. 별거기도. 자. 그러고. 네것들이. 아. 내머리 꽃다발이. 데스를 남겨줬더라고. 커뮤을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사건. 어. 그. 이거. 나 매일 이거 받았다. 네. 누구한테 이제 보여줬지. 매일 이거를 받았어. 이러면서. 이거 그린라이트냐? 내가 물어봤잖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숨어있는 매미들은 좋아요를 눈지르고 눈물에 빨간 리봉이들을 흔들어주세요. 아시겠어요? 아. 그런 거 있잖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꽤 많은가 봐. 아. 이 소리가 나니? 그 추억의 눈이 불지. 나 들켰나 봐. 아! 아 이거 안 들어줄라고 했는던데. 네. ia. 아. 우리 잠깐 난리났어. 아하하하. 아이! 아이! 아. 방송사고. 어 이거.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누룽이 자폭이가 내 자폭이예요. 내 자폭인데 오늘 나왔어? 미안해. 가로왔어? 누빅. 이걸 봤잖아.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걸 왜 보냈냐면 이것도 예상했다시피 이게 이제 이분이 보내신 거예요. 이분. 이분이 보내신 거야. 이분이 나한테 저거를 왜 이래? 그래? 그래. 내일 아침에 자잖아요. 이분이 나한테 보내신 건데 말하다가 나중에 또 얘기할게. 이분이 나한테 보내신 건데 뭐냐면 내가 내가 보냈어. 이 녹취를. 널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러면서 이 녹취를 내가 보냈어. 이 노래를 내가 연습하다가 널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러면서 그냥 보냈어. 그러니까 그 다들 그린라이트니 짜자짜니 내가 막 애들 막 그랬는데 이분이 답장이 원래 말이 없어. 얘 원래 말을 잘 안 써.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전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얘가 나한테 이걸 보냈는 거야. 너희들 다 기억할 거야. 임티가 이 로고를 이거 메이작으로 하기 전에는 이 깨구라지 로고를 하고 돌아다녔어. 이걸 모를 사람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깨구라지 아니 방송사고 설명을 해줄게 내가. 이걸 하고 돌아다녔거든. 그러고 나가지고 근데 되게 우리 되게 친한 것 같잖아. 이러면 누가 보면 되게 친한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메일을 해. 근데 서로 개인적인 말은 전혀 안 해. 아니 우리 관리자님 메일 쓰는 수준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이고 하면 화를 수도 있는데 이봐. 개인적인 말 한 개도 안 해. 둘 다 둘 다 개인적인 말을 아예 안 해. 이렇게 막 이거를 설치하고 이거를 설치하고 이걸 이렇게 하지요. 내가 되게 관계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진짜 메일이 딱 오면 개인적인 말이 없어. 이거 진짜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야 이거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가르쳐 주는 거야. 어 사운드 요거를 요렇게 조절하고요.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어 저렇게 생긴 글글이 내가 하도 뭘 못하니까 가르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 둘이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어 아니 내가 생각 참 어예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 컴퓨터를 포맷 한 후에 맨 처음 드라이브를 설치해야 드라이브가 뭐냐면 음 링크에서 확인하고 내 컴퓨터가 무슨 드라이브를 설치해. 이런 대화야. 뭔 말인 줄 알겠지. 항상 이 대화야. 안 그러면 개인적인 어 밥은 먹었어? 그래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니가 몸을 조심해야 돼. 이런 대화야. 이런 대화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는 아니야. 임티가 나를 좋아해. 나도 알아요. 근데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 일진이로서만 좋아하는 거야. 어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거야. 맞아. 아주 무미고 다 시작은 그래? 하하하하 야 결국 이게 2년째야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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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웃겨. 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있잖아. 이 새끼가 있잖아.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보냈다 있잖아.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하도 이거 설치해라 저거 설치해라 항상 말이 많아 얘는. 그래가지고 하다가 공부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시작만 2년째 내가 보냈어. 그러니까 얘가 아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거 볼래? 이거를 지 유튜브에 있잖아. 이걸 올려버렸어. 약올리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니까 이 새끼가 하도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짜증이 나서 내가 자폭하는 거야. 어 눈보를 하하하하 이거 이랬다 해가지고 하하하하 아니 웃기잖아. 밀당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내가 답을 다 썼어. 이 새끼야. 야 갠소용이야. 그랬더만 항상 협박 어 까불면 확 뿌릴거지요. 하하하하 그래서 또 내가 협박했지. 어 그러면 비밀 친구 안 해줄거지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말을 잘 듣겠지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내가 네가 협박하느냐 내가 깐다. 그래서 지금 하하하하 아 이거야. 아 들으세요 여러분. 들을게 못하자. 어 알고는 있어요. 들을게 못하려고 내가 하하하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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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상황이야. 내가 협박 자주 받는다. 이거 말고 한 두 개 더 있어요. 어째 그거도 그 인텍이 자꾸 협박합니다. 이걸 까버리겠어요. 내가 까버리겠어요. 이걸 들으시든지 마시든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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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불 때까지 무한사랑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사안이에요. 아시겠어요? 노래를 못한다. 이건 내가 뭐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그냥 아무 사람 없이 보낸 거다. 안 웃기냐? 나 되게 웃기던데? 이런 게 사랑이론가? 아니 내가 또 어떤 데서 말을 들었는데 있잖아. 어떤 그 예전에 한번 나랑 그거 소화하던 게탈림이 한 분 계시는데 내가 너무 싫대. 너무 주른 거 없이 믿대. 근데 누룽이하고 비교해보면 내 말이 맞는 것도 안 돼. 근데 누룽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무 싫다는 거야. 그냥 나라는 여자가 싫대. 그 여자가 너무 싫어. 그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누룽이가 틀린 말인 건 알지만 누룽이는 좋은데 내 말이 맞는 말인 건 알지만 내가 싫대. 그거 무슨 상황이냐? 나 그것도 웃기던데? 야 그거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하냐? 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직 환상 속에 있고 싶으신 건가? 어. 누룽이를 누룽이에다 돈도 많이 주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 입으로는 걔를 디스하기 싫은 거 나. 그 심리를 모르겠어. 어. 내가 내 방송도 듣고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건 안 돼. 100%는 아니더라도 80, 90% 내 말이 맞다는 건 안 돼. 그분이 직접 나한테 그러셨으니까. 근데 내가 싫대. 이유 없이 싫대.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누룽이가 한 가스라이팅이야. 악마 새끼고 천박하고 못 배웠고 가방끈 짧고 나한테 막 욕을 했잖아. 그러니까 딱 벗기고 보면 나는 사기를 치는 게 없어요. 근데 사기당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싫은데 내 말은 맞는 것 같대. 근데 누룽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건 아는데 누룽이는 좋대. 어. 그러니까 그거 이해는 난 이해는 될 것 같아. 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 아. 님이 그래도 조금 덜 당했나 보네. 아직까지. 앞에서 쌍욕 짓거리는 안 들으셨나 보네요. 참 다행입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 언니라. 어. 응. 어. 싸이 없었어? 어찌나 존재감이 없는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싸이도 없었는데 우리 파란 물결이 이리 많았단 말이야. 스패너들만 듣는 방송인 줄. 댓글 안 쳐? 너네들? 아무리 아침이지만. 어. 하이 어디 갔어? 이거. 과장도 댓글 안 쳐? 다 차단해 버린다 그러면. 시시가 56? 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진이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까지 헛소리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쟤 그냥 인간 자체가 싫다. 누룽이는 개소리인 줄 아는데 누룽이는 밉지 않다. 그래서 내가 결론이 누룽이가 하도 나한테 대해서 진짜 나한테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 내가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오만 비밀 다 폭로해버리고 일진이 유튜브만 클릭을 하면 자기 번호 다 따이고 신상 다 따이고 그러고 공격을 할 거고 막 그렇게 세뇌지. 가스라이팅이다. 이건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대.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아. 그렇게 나쁜 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 어느 순간. 어.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이 3개월 넘게 걸린다는 거야. 아. 그래도 너무 내 웃음소리가 듣기 싫고 소름끼치고 미칠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재밌대. 젖어든다. 악마. 아. 김재누비. 아. 오픈 준비해야지 김재. 응. 아. VR튜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내 VR튜버를 한번 하려고 알아봤거든. 야. 근데야. 있잖아요. 그게 싸구리 그 컴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내 컴자체가 사양이 원래 낮아요. 사양이 이 앞에 바꿀 때 사양이 높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돈이 변형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좀 약간 다운그레이드 비싸게 돼가지고 컴퓨터가 된 거야. 그렇게 했는데 버츄얼 유튜버를 하려고 하려 그러면 장비랑 이런 거 해가지고 천만 원 들더라고. 못해요. 그거는. 그리고 싸구려로 조그맣게 막 대충 하는 거 끄딱끄딱한 인형 같은 거 그런 걸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내 그래픽 카드가 그걸 못 따라간다 그러더라고. 안 할 거야. 할 일이 없어요. 아. 누가 그래? 웃음 100만 원짜리인데?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싫대. 너무 꼴배기 싫대. 근데 방송은 또 들을만은 하대. 아. 라면 끼려? 날도 더븐대. 드시고 가실 분은 옆에 계시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자폭이었습니다. 자 이제 관리자님 저를 이제 뭘로 협박하실 건가요?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개불 아무것도 없다. 아니야. 버추얼 할 때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게 있고 좀 좋은 게 있고 그러잖아. 상태가 안 좋은 거는 하면 지금에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는 하려면 그냥 예쁘게 하지 뭐 어중간하게 그런 거 뭐하더라 해. 사람 귀찮게 그것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장비 자체가 몸에 부착하는 거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픽 올라가야 되고 컴퓨터 사양에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 자체만 천만 원인데 컴퓨터는 또 별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알아봤어. 내가 그러니까 그 장비가 천만 원에 컴퓨터는 별도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이것만 딱 보여가지고 일진이가 버추얼 유튜브 한 게다가 돈 달라 한다. 이런 식으로 퍼가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렇고요.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아 그런 거 시키지 마. 아임티한테. 아임티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아 쟤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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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니가 쟤를 몰라서 그래. 성격이 있잖아. 어우야 저거는 일진이 난 꼼꼼한 것도 아니야. 자 일진이 꼼꼼한 거 플러스 100%일걸. 아우 야 쟤는 안 돼. 안 돼. 쟤는 약간 정신병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쟤 혼자 살게 내버려 둬야 돼. 안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안 돼. 진짜 버츄얼 유튜브 해야 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야. 자 그리고 쩝쩝사건 쩝쩝사건 영상을 쩝쩝 영상을 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 하시는데 이제 나 발음 왜 꼬이고 지랄이세요? 물을 좀 마셔야겠네요. 발음이 꼬여요? 진짜 남친 속에 아 남친 아 진짜 승호 남친 할래?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난 승호는 그 메일도 몰라 매일 몰라 쟤 메일도 몰라 응 아예 아예 여기서밖에 대화를 안 해 몇 명 있죠 메일도 모르는 사람들 아날리즘 기차름 답장하기 남자들 나한테 매일 하는 거 금지 자 그러면 쩝쩝사건 한번 듣고 할게요 아 이거는 영상 올렸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막 공격당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 쓰레기들이 여러분 공격하잖아요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구독자를 건드려서 떠나가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미친 짓을 하는 거를 그냥 가서 깨끼끼리 거리는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뚜이 진실 소망 작은 언덕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게 핫토루와 전학적입니다 그냥 변함없이 지지해주시는 부분을 감사 인사를 중간에 오로지 그냥 지협적인 이야기 장난이면 웃고 좋아 죽어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거예요 중요한 걸 다루면 이해돼 지갑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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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면서 웃고 있어 이걸 보면서 그냥 깨끼끼리 대는 그런데 하루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방송하고 시접재저도 방송하고 첫 번 방송하면 정말 보면서 나 지협이잖아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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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 두 번 보내는 표현들 이렇게 상식 밖을 벗어나고 있는 렌더링 미스였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흉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한테 편집 참 잘했다 그러는데 이거 있잖아요. 편집이 아니에요. 풀컷이야 풀컷. 라이브 방송에서 진짜 이렇게 행동을 했다니까 얘가. 편집한 게 아니야. 제 입모양하고 손모양 봐봐. 편집이 아니야. 표정 봐봐. 이게 무슨 편집이야. 나 인거할 줄 몰라요. 이거 저런 식으로 누구 흉내를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누구 흉내를 내면서 짭짭짭짭짜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Hawk짓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원 테이크예요. 아프네라니까. 정게 편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 쉼표만 잘라낸 거예요. 지속에잖아 지속에. 하루에 세 번, 네몽도 방송 방만 뜨면 방송하고 자자자고 지속에 지갑을 내자래잖아요. 아 이게 너무 웃겼구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누렁이가 드디어 그걸 던졌더라구요. 우리 누렁이가 이제 자폭을, 자폭을 아니고 누렁이가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비밀라이브 틀어 가지고 스패너들이랑 골수팬 몇 명 이래 가지고 라이브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렁이 방송이 꺼졌는데 컴으로 봤을 때 누렁이 방송이 꺼졌는데 컴으로 봤을 때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있죠. 그런거 비밀라이브 하는거야. 다람쥐가 반 까먹는 것 같아. 하여튼 그럴 때는 얘가 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식재판 청구가 누렁이가 하는 정식재판 청구가 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조용했어. 거기 대해서 언급을 안 해. 근데 그 회의가 끝난 모양이야. 어쨌든지 말았던지 그냥 밀고 나가자라고 결론을 낸 모양이야. 지네들끼리 개인적으로 지네들끼리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정식재판 가는 걸로. 어차피 쟤네들은 어차피 그 방송을 안 보니까 그냥 밀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결론을 내린 모양이야. 붕사랑 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언급하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네. 원래 이틀 정도 조용했었거든. 안 하는데. 그래서 아 포기를 했나 싶으니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올렸던 뉴런연결의 정식재판이 왜 불가인가. 그 영상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1분짜리 짧을 거예요. 뉴런연결 후원금 사기사건을 설명할 건데 얼마 전에 뉴런연결이 쌍방 고소된 사건으로 변호사비 500만원이랑 고소장 쓰는데 300만원을 후원받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송을 봤을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중앙대 집회에서 누렁이랑 A가 충돌이 있었던 사건이야. 분명히 기억날 거야. 누렁이가 쌍욕해서 기소된 사건. 이걸로 또 사기를 치려고 해. 지가 쌍욕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었지? 들어봐. 이게 누렁이가 한 욕이야. 첫 번째 경우 A가 누렁이를 고소한 사건은 예약식 기소로 접은 데였고 일주일 이내 누렁이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서는 무효야. 정식재판을 청구조차 할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누렁이가 A를 고소했은 사건인데 이거는 그냥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버린 사건이야. 그래서 누렁이는 청구할 수 있는 정식재판이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니네들한테 보험금을 받고 있는 거야. 한주 요양 뭐다? 금지 아들이 또 사기쳤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놨죠. 누렁연결 변호사비 5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500만 원을 변호사비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300만 원 고소장 쓰는데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한 누렁이가 이때까지 고소를 몇 건을 했는데 단 한 건도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을 써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장 쓰면 그 이름이 들어가잖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단 한 건도 없고 거기에 전부 다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썼다고. 근데 저 방송을 들여보면 500만 원이 필요하고 고소장도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토탈에서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을 니네들이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다음날 방송을 터가지고 이거 전부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말해놨죠.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A가 누렁이를 고소했던 사건은 3월 달에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정식 참파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누렁이가 A를 고소한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무혐의가 됐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무혐의가 되지 않고 기소되었다 치더라도 누렁이가 고소인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지가 조용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들은 이제 또 들킬까 싶어서 그러니까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좀 조용했었어. 근데 이제 누렁매미들은 내 유튜브만 클릭을 하면 전부 다 자기 번호 따이고 이름 따이고 우리가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놨잖아. 내 유튜브를 아예 안 볼 거를 알고 있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거짓말을 칠 국리를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저 열심히 참여하는 구독자 반은 루아가 관리하고 반은 쥐집사가 관리하는 걸로 알아요. 거기에서 뭐 가르쳐주는 거야. 그 세컨닉 세컨닉 열 개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다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 거야.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야호 얘들이 쓰는 어제 쓰던 챗을 한번 볼게요. 분탕들은 지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가족 보기 자식 보기가 부끄러울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야호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그럴 일 없고요. 유이커님 이분이 대표적으로 밤이면 밤마다 누렁이한테 그 이모티콘 받으시는 분이죠. 저열한 채널들아 누렁님의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추론 방송을 경청해라. 개풀드도 먹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야. 민호프님 맞아요. 우리 뉴가님들은 현명하신지 이상한 분탕 채널에 선동당하지 않으실 거라 믿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민호프가 이제 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옛날처럼 강력하게 좋아요 수가 없어지고 있어요. 라는 그 주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긴 한 번번인가 했는데 크게는 그걸 안 해요. 스토킹법이 처벌 관련 어쩌고 저쩌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호프 왜 이리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2년 이상 되어서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뉴가분들 이용당하지 마시길려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를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루아나 주집사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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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지네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해. 세뇌가 돼가지고 너네들을 빼나래고로 한다. 쟤네들은 A 보호모임한테서 40억 이상 받은 애들이다.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 수가 없어. 불쌍은 한데 어쩔 방법이 없잖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님과 함께 가는 331 누련연결 채널과 아버님 블로그님들 공격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어제도 뭐 앵둠맘 얘기를 하더라. 누렁아 니가 자꾸 앵둠맘 얘기를 하면 내가 또 앵둠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아야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최고의 누련연결 채널에서 함께 하시는 현명하신 유가님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렁이 같은 경우에는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뭔 최고 최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듣는 것뿐이에요. 보통 자기 보통은 있잖아. 그냥 이러랑 똑같은 거야. 내가 아 일진이 얼마나 예쁜데 니네들 맨날 일진이 예쁘다 일진이 예쁘다 이러면 너네들이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아 일진이 예쁜갑다 이러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런 건 똑같은 세뇌인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유가분들 멘션 끄기를 민호프가 올렸죠. 유튜브 홈페이지 총그림 알람을 누르셔서 설정해 가셔서 멘션을 끄면 도움이 되실지도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너네들 핸들이라는 거 알지? 느그 니 이번엔 유튜브에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댓글을 써도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그 밑에 핸들 해가지고 이상한 영어 막 나오지 유저 어쩌고 번호 막 나오고 그걸 핸들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민호프님 보세요 라는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 민호프 아이디를 같이 멘션이라는 걸 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영상에다가 내가 민호프 아이디를 쓰잖아. 그러면 민호프한테 알림이 가는 거야. 민호프는 나를 구독을 안 하고 있을 거잖아. 근데 내가 그 골뱅이 쓰고 민호프 이름을 쓰면 그게 민호프한테 알림이 가는 거야. 그걸 멘션이라고 해. 그러니까 멘션을 끄라 그러는 거야. 내가 제노베파인가 그 사람하고 민호프한테 알림을 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끄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지가 어떻게 알았겠니? 멘션 끄기를 나의 60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단톡방에서 푼 거야. 그러니까 이불로 막 광고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그 뭐지? 누룽매미들 한 명 한 명 알림을 해서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민호프 그걸 딱 해가지고 이제 멘션 끄기를 검색하라면서 막 동네방 왜냐면 지는 배웠거든. 지는 단톡방에서 배웠거든.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어제 어제 누룽이가 말한 거 있죠. 그러면서 건드리 정식재판에 대해서 한 4일 정도 조용했었어. 거기에 다시 언급을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번에 건드리랑 싸우는 것도 건드리랑 정식재판 판사분 첫 번째 판사 첫 번째 성이 함씨입니다. 나중에 제가 판결 공개할 거 이해해주세요. 함씨는 다 동친이 같고 다 친척이에요. 그런데 건드리 정식재판 판사님이 함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거 싸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벌금 30만 원이 줄어서가 아니고 저 정가가 없어요. 아예 깨끗하고 정가가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얘들이 한결까지 싹 다 공개합니다. 건드리 정식재판은 저한테 사건 번호 나오고 소환장 오고 판사까지 배정이 됐어요. 첫 번째 성이 함씨입니다. 나중에 제가 판결 공개할 거 이해해주세요. 함씨는 다 동친이 같고 다 친척이에요. 그런데 건드리 정식재판 판사님이 함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거 싸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벌금 30만 원이 줄어서가 아니고 저 정가가 없어요. 아예 깨끗하고 두 개가 됐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정식재판을 A랑 정식재판을 나중에 제가 판결 공개할 거 이해해주세요. 함씨는 다 동친이 같고 다 친척이에요. 그런데 건드리 정식재판 한 것 같잖아.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함씨라는 판사님한테 배당이 됐고 다 청구가 됐고 막 이러잖아. 아 싸운 거 좀 길어. 그러면 이러면 또 내가 거짓말한 것 같잖아.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찾아봤어. 정식재판의 청구 절차. 여기까지는 알지. 약식명령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알지. 그러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 있잖아. 지체 없이 라는 말은 보통은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란 느낌 안 드니?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벌써 너 정식재판은 회부됐어. 라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만 돼. 근데 그 이 정식 그러니까 뭐지 약식재판 결과 나온 게 언제나 3월달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4월달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쪽이 이 정식재판에 회부됐어라고. 근데 말이 없어. 그런 일이 없어. 근데 누룽이 지금 하는 말만 들어보면 완벽하게 자기가 정식재판에 저 사람을 회부시켰다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 저거 거짓말이야. 너무 자연스럽지 않니 거짓말하는 게. 내가 깜짝 놀라 찾아봤어. 근데 저기 지체 없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지금 저게 언제적 생각이니. 언제적 대가리니. 30주동안 방구석에 있어나니까 판사가 함심에 뭐할 거야. 다친 척이면 뭐할 거야. 이게 뭐야. 인간말종풍월성이요? 인간말종풍월성님 안녕하세요. 잠시만. 잠시만요. 아니 인간말종풍월성은 또 누구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렁이가 한 말이 완벽한 거짓말이야. 누렁이가 한 말이 완벽한 거짓말인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어. 아. 잠시만요. 아. 작가 새끼도 시끄러워 죽겠네. 어.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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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지마. 어. 어. 그래도 일단 리봉 달고 오면 봐줘라 얘들아. 어.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룽이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 하는 게 내가 봐도 좋겠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들이 한결까지 싹 다 공개합니다. 건드리 정식재판 은 저한테 사건 번호 나오고 소환장 오고 판사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성이 함씨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결 공개할 때 이해해 주시면 함씨는 다 동친이 같고 다 친척 이었 그런데 건드리 정식재판 판사 님이 함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거 싸운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벌금 30만 원은 줄어서 아니고 저 정가가 없어요. 아예 깨끗하고 정가가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도 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제 이 영상 알고 있으면 누룽이가 또 변호사비 500만 원 사기 사건으로 변호사비 500만 원이란 고수장 쓰는데 300만 원을 보안받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송을 봤을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중앙대 집회에서 누룽이랑 애이가 충돌이 있었던 사건이야. 분명히 기억날 거야. 누룽이가 쌍욕해서 기소된 사건 이걸로 또 사기를 실용해. 지가 쌍욕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었지. 들어봐. 왜 그래. 어머 어머. 이게 누룽이가 한 욕이야. 첫 번째 경우 애이가 누룽이를 고수한 사건은 약식 기소로 접은 데였고 일주일이. 그 땜에 헷갈렸잖아. 이상한 애들이야. 그러니 하지마. 싫어. 어. 그러니 하지마. 숨을 손이 까지마. 그러니 하지 마세요. 숙임 처리하세요. 여러분. 꼴백이 싫어요. 누룽이 같은 놈. 누룽이 같은 닉이잖아. 그거는. 우리는 누룽이 같은 짓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고. 까먹었어. 이제 너가. 야. 너가 방송해. 작가 새끼들아. 너가 방송해. 카톡만 할 줄 알았지. 저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이건 이래서 저건 짜라가지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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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아. 부평구 내모녀 연쇄 실종사 그건 용의자도 함신데 친척이야? 함신은 다 친척이며 부평구 내모녀 연쇄 실종 용의자도 함신도 친척인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런 병신 같은. 요즘에 친척이야. 누가 봐줘. 아주 병신. 진짜 약도 없고. 어우 야 진짜. 도대체 그 누룽매미들아 누룽이가 왜 좋은 거야? 이해가 안 돼. 사기꾼이잖아. 딱 봐도 사기꾼이잖아. 진짜 내가. 그러고 이제 다음 그거. 이제 이 사건이죠. 어. 이거 지금 막 저번에 내가 영상 보여드렸죠. 배너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막 이랬잖아. 근데 누룽이가 사기방지 차원에서 올려요. 이거 황금배너의 비밀이죠. 어. 자. 이거를 보자. 지금 있잖아. 누룽이가 뭐라 그랬냐면 어. 제가 방송을 언뜻 들어서 그 말 워딩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다음 주쯤에 추모장 간다 그랬어. 너 그 기억하니? 다음 주쯤에 추모장 간다고. 어. 이런 식으로. 새벽에 다녀왔어요. 비그침 복구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이게 이게 4일 전이에요. 어. 4일 전인데. 4일 전인데. 비그침 복구하겠습니다. 이랬지.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 다음 다음 방송인가. 다음 주쯤 가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워딩을 했어. 그랬는데 이게 있잖아. 어떻게 됐냐면. 지금 추모장 이거 볼래? 맨날 눈물이 나고 웃자고서 이 새끼가 얼마나 가식인지. 누룽매미들 잘 봐봐. 누룽이가 이 사진을 봤다고 지금 추모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내 가족이 싫었어. 이거는 출처가 버트카페에요. 어. 근데. 이. 이거를 봤다고. 근데 지가 이 사진을 다 봤거든. 근데. 이거 보이니? 이 사진들.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이거. 보이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가 다음 주에 이거 복구하러 가겠습니다. 한 거야. 이 사진 올라온 그날이 난 생각해요. 이거 다음 주에 가겠다고. 어. 아. 인정아 출근 잘해. 이거. 그렇게 매일매일 밤마다 잠이 안 오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놔두고 다음 주에 간다 했어. 이거 사진 올라온 날 그날 방송에서 다음 주에 추모장 간다 했어.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다 보이지? 이런 거.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 내가 이 새끼가 가정스럽다 하는 이유는 있잖아. 지가 이런 거를 뻔히 봤어. 뻔히 봤는데 안 간다는 이유가 뭐야? 일하기 싫다 그거야. 가서 이런 거 바로 세우고 생노앗 하기 싫다 그거야. 다음 주쯤 가면 이거 누군가가 다 싹 정리해 놓겠지. 그러면 지름 가가지고 지 배너 어디 있나 없나? 그것만 찾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올라온 사진들을 다 샅샅이 분석을 해봤거든. 근데 누렁이네 배너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며칠 전에 방송할 때 그랬을 거야. 이 새끼 지금 배너 새로 살라고 빌드업 하는 거 아니냐? 없어지면 안 될 텐데. 이제라 뺑 뜯었다고 얘기했지. 누렁아 내가 지금 미리 사기 방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분이 일부러 의식해서 그 사진을 안 찍은 걸 수도 있는데 누렁이네 배너 사진이 안 보여요. 딴 사진은 다 있어요. 근데 누렁이네 사진은 안 보인다고. 누렁이네 배너 사진은. 여기 옆에 있었잖아. 이쪽에. 이쪽에 있었는데 이거는 남아있는데 누렁이네 배너가 지금 이게 이 자극 보이지? 이 커다란 자극. 땅 같은 거. 이 자리잖아. 누렁이네 거. 이 자리잖아. 안 보이지? 이불로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지가 그렇게까지 잠도 안 오고 맨날 걱정하고 장마가 걱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맨날 그 커뮤을 올리잖아.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진이 올라온 즉시 아니면 이 사진이 안 올라오고 지가 먼저 달려갔어야 돼. 개구란 거야.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어? 니랑 나랑 나와보이는 수준이 같은데 병진 새끼야. 그래서 나의 욕은 왜 해? 근데 이런 거를 방치해두고 다음 주에 간다고 얘기를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 누룽매미들아? 이 사진 올라온 지가 이틀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쯤 가면 뭐다? 다 정리됐어. 깨끗하게 정리됐을 거예요. 그러면 누룽이가 아주 숟가락만 얹겠죠. 누룽이가 그런 새끼라고. 바보더라. 이거 이렇게 되기 전에는 밤에도 제가 갔다 왔고 마음이 아프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없어? 이런 거를 너한테 안 보여준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언급이라도 하디? 쟤는 관심은 없어요. 너가 여러분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 돈 달라는 뜻이에요. 그걸 왜 몰라? 누룽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시위하는 거 봤니? 안 해. 혼자서는 못 해. 혼자서 왜 못 하는 줄 알아? 지금 같이 시위해 줄 누룽매미들도 현장에 나올 누룽매미가 일단 없어.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시위하려니까 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욕하고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누룽이를 상대를 안 해줘. 못 나가는 거야. 쫄보 새끼라서. 아 홀리까운 누빙. 아 홀리까운 고마웠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누룽매미들아? 그러니까 비가 그치면 복구하고 비 그쳤잖아. 복구하려면 할 수 있어. 안 가. 하기 싫어. 땡뺀서 고생하기 싫다니까. 말뿐이야. 항상 말뿐이잖아. 알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전 아직 너무 궁금해요. 만일 이게 없으면 지 말에 따르면 지는 100만 원짜리고 딴 사람들 거는 이게 최고 비싸봤자 2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짜리는 안 떠내려가고 이렇게 있는데 누룽이 것만 떠내려갔다? 그것도 웃기죠. 보통은 비싼 게 무겁잖아. 상식이잖아. 비싼 거 무거운 거는. 알잖아. 대충 다 비싼 게 무겁잖아요. 저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웃긴다. 만일 없어지면 제 그걸 얘기를 해봐요. 누룽이 저 새끼들. 누룽이 저 새끼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해야 돼. 어쩌냐면 저 새끼가 일단 집에 가져갔어. 숨겼어. 그리고 아 지금 배너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분탕들이 이걸 훔쳐간 것 같은데 내지는 쓸려 내려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던 배너를 그걸 다시 가져온다. 이거 어떻냐. 이걸 다시 가져온다. 이거 어떻냐. 그러거나 아니면 있던 배너 그걸 도색을 해서 새로 맞췄어요. 여기까지. 도색을 할 수도 있고 있던 배너를 새로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건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내가 누렁이 같으면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돈을 위해서. 아 실버리본 젠은 우리 깡철이 표시해요. 깡철이 잘 죽어와. 어 그랬어요. 하는 척도 안 해. 저 새끼 진짜. 그런데 아휴 일단 그런 상황이니까 뭐라 하는지 보겠어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홀리 카오야 이거는 딴 지금은 치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음 3일 전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치운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렁이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송에서 언급조차 안 하고 자기는 다음 주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가겠다. 다음 주에 가서 추무장을 정리해.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제법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청소하겠지. 그리고 지는 아휴 깨끗해졌네 이라고 이제 갈 예정이라고 그런데 우리 누룽매미들이 이거 하나도 모른다고 현장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진을 방송에서 제가 틀지를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홀리 카오는 일진이 고사라고 돈 몇 번 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오신 김에. 하여튼 그랬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마음이 아픈 일이지. 어 근데 이제 황금배너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다시 돈을 모을 것도 갔다. 아이 돈을 모을 것도 갔다. 아니면 말고 어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돈을 모은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면 일진이 말이 맞았다. 아 저도 안 냈어요. 아 그랬구나. 다행이다. 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고 사기인데 사기라고 알려줘도 그 이런 그 뭐지 잠깐만 민옥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세뇌 이거 가스라이딩도 아니에요. 세뇌가 돼가지고 멘션 끄기를 검색하라 이런 거 단톡방에서 배워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관리한다니까 일진이 유튜브에서 내 내 스페너들이 있는 그 단톡방에서 니들 관리당하고 있니 아무도 없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또 댓글에 이런 걸 남겼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있잖아. 그 취집이랑 루아가 사람들한테 막 전화 돌려가지고 아 유튜브이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후원을 좀 후원을 좀 사람들은 계속 후원을 강조해 내가 세 명을 봤어. 댓글이나 난 직접 연락 온 사람 딴 거는 그냥 괜찮은데 한 번 돈을 내기 시작하니까 계속 따로 통장 후원을 하라고 전화가 온대. 그게 못 견디겠대. 자기 딸은 좀 무리해가지고 그때 한참 활활 타올랐을 때 100만 원 이상을 냈는데 계속 돈을 한 번 주고 나니까 계속 있잖아. 계속 그 후원을 해달라고 우리 뉴런연결님 이대로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덮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돈을 달라 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내가 추리를 해보자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건 제 추리입니다. 쥐집이 누룽이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누룽이가 누룽님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집아 지금 붕사죠. 붕사야 지금 내한테 돈 돌려줄 게 없는데 네 스스로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내라. 그러면 그 후원 금액이 들어오면 그 돈은 너를 돌려줄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렇게 전화 돌려가지고 후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건가. 난 그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쥐집도 자기가 빌려준 돈이 있으면 그걸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뭐지 싸구려 다단계 비슷한 거 있잖아. 자기의 손해를 메꾸려고 딴 사람을 끌여드리는 거 그런 거 쥐집아 네 돈을 네가 메꾸려면 네가 딴 사람들 끌여드려 그리고 그 사람 돈을 뜯어내. 그러면 그 돈은 네가 가둬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내 돈 갚으라고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알겠니?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좋아요 21개 모자라는데? 아니야 제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쥐집하고 루아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전화 돌리면 그게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낸 사람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아 저기 좀 여유가 있는가 보다. 계속 전화해가지고 후원하라고 후원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활활 타오랐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저 사람이 뭘 해줄 것 같고 뭘 해줄 것 같고 이러니까 돈을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쟤는 조금 더 털면 나올 것 같다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누련님이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좀 해주셔야 안 되겠어. 저도 이렇게 웃어. 이렇게 저도 하죠. 그렇게 웃는다니까. 후원을 저렇게까지 지일도 아니잖아. 우리 스페인들 봐 아무 신경 안 쓰잖아. 아무도 신경 안 써. 근데 뭔저래 돈을 못 벌어주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 아니 야 우빈아 나도 천박하다 그러는데 나한테 천박하다 그러면 어떡해. 아 이렇게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민망한지 그런 식으로 후원을 엄청나게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본 사람 중에 후원을 너무 요구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다. 분명히 이 사람이 뭘 좀 해줄 거란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누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 저게 저 정도의 그냥 개또라인 줄은 몰랐는 거야. 저 정도로 미친 줄은 몰랐는 거야. 대가리 꽃다발인 줄은 몰랐어. 근데 나오고 보니까 내 채널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정신병자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 누루가 니 그 유튜브 떠나는 거 그 한 반은 내가 봤을 때 지집 때문인 것 같은데 하도 후원하라고 지랄해서 전화해가지고 아우 안녕하세요 오 잘 계세요 건강하셨죠? 아니 요즘 뜸하시길래 아니 아우 그래도 우리가 누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저 분탕들이 저렇게 술 치는데 아우 님이 후원 조금만 해주시면 아우 그렇지 않겠어요? 하하하하 흉내랍지 성대보삼 해봤어요? 하하하하 건강하시죠? 아 네 아우 전 건강하죠? 아우 우리 누련님도 잘 계시죠?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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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안 너무 전박했다 어 아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시집도 안타까워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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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매미들 너희 지집이랑 통화하는 사람 다 그러지? 어 딱 이 내 목소리인데 이거 맞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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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1818 눌러 들어와서 하하하하 근데 너한테 말한 게 아니야 밤이면 밤마다 유이컨이나 이렇게 유이컨이나 민혁같은게 밤마다 밤마다 전화해 주지 그 사랑의 이모티콘 보내주지 하하하하 그 사람들은 막 지금 너무 누룽이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쳐다봐도 내가 봐도 누룽이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누룽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그런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누룽님은 지금 웃는 거 편집해나 아니 먼저든지 웃을 수 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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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이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날씨가 참 덥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그렇다고요 맞지? 누룽매미들 입에 뺏겨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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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후원금을 거뒀는데 건드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니네들이 쟤를 후원금 사기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단체 고소가 가능해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날짜 누룽이가 말한 것을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저처럼 딱 따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헛소리를 하면 나 이거 협박할 수 있어요 누룽이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도 너무 무지하고 또 나중에 저 사실 누룽이 저게 진짜 천하의 쓰레기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나오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쟤한테 고소를 구원금에 대한 고소를 한다 그 생각 자체는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후원금 사기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싫다는 분.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싫대. 너무너무 싫대. 말도 하고 너무 경망스럽고 배운 것도 없고 본데도 없고 참박하기 짝이 없대. 근데 방송은 웃기대. 방송은 웃기다 그래가지고 계속 들으시고요. 그리고 누룽이를 미워하실 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있잖아. 누룽이를 듣고는 있대요. 듣고는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룽이한테 발 반 담그고 나한테도 발 반 담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룽아 그분 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연락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볼게요. 그러면서 아직 꼬박꼬박 누룽이한테 돈도 내고 있다는지. 돈도 내시면서 제 방송도 들으신다고 들으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누룽이한테 지금 후원도 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습관이 돼서 하루에 루틴이 돼서 그냥 듣는 거야. 근데 누룽이한테 돈을 주는 이유는 그냥 시청료라는 뜻으로 돈을 주고 계신대요. 시청료라는 뜻으로 돈을 주고 있고 나는 그냥 욕을 욕을 하면서 듣는 거래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누룽이한테 너무 실망. 시간이 지나면 누룽이한테 실망을 할 수가 있고 새끼가 꼴도 빼기 싫고 정신병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오실 때 일진이 방송 보니까 네가 정신병자고 거짓말쟁이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절대로 말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냥 차단만 해버리세요. 누룽이라 그래야 님이 피해를 안 봐요. 혹시라도 지금은 누룽이한테 마음이 거의 한 80%가 있고 나한테 지금 20%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누룽이를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누룽이한테 탈출할 일이 생기면 절대로 누룽이 일진이 방송을 보니까 네가 양아치 사이코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떠나. 그냥 차단을 해버리고 내가 말했잖아. 집이 망했다 해. 집이 망했다 내가 아프다. 누군가가 아프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안 그러면 협박을 할 거예요. 이때까지 네가 나한테 어떤 어떤 말을 하고 네가 그 사람 욕을 했지. 네가 나한테 그 사람 욕한 캡처가 이게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한테 넘기면 너는 그 사람한테 뭐 단톡방 이런 거 유출로 너는 고소당해.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하러 들 거라고. 그러니까 누룽이가 넌 여기가 잘못됐네. 누룽이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누룽이를 사랑했으니까 이때까지 2년 동안 거기에 있었잖아. 그런데 나오실 때 누룽이 연결을 맞이해 너무 실망했어요. 이 한마디도 하지마. 그걸로 시비 걸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누가 나가려고 그러면 주집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왜 그러세요. 님이 우리 안 그래도 우리 누룽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신데 님이 힘이 돼 주셔야죠. 님 밖에 없는데 그러신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주집한테 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누룽님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생각했던 건 조금 달라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이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거를 그대로 녹취해가지고 누룽이한테 넘긴다고. 그럼 누룽이가 그 녹취를 듣고 니나 욕했네. 고소한다고 협박 들어와요. 일진이 채널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고소 반드시 하겠다고 협박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룽이한테 말하는 거나 주집한테 말하는 거나 루아한테 말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그대로 들어가요. 그냥 하면 안 돼. 악말을 하지 마. 그냥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고 집이 홀딱 망했다. 지금 좀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아요. 그런 식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프다. 아프다라든지 집이 망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 중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내가 입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충고랍시고 그래도 느긋다 나는 내가 돈을 그래도 이만큼 내 말은 듣겠지 싶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누룽이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 한마디 하는 순간 난리가 나요.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쓰라이팅을 했던 사람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딴 사람으로 돌변해요. 그게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의 특징이에요. 저 새끼가 잘못된 게 아니야. 하느님 아버지 저 새끼를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의 정체가 발각된 순간 사람이 어머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정도로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원래 그래요. 저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나올 때는 조용하게. 내가 그 안전이별이라는 클립을 만들어놨잖아. 그 안에 보면 나갈 때는 아주 조용하게 핑계를 대고 나오고 그리고 다 차단을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와가지고 개탈을 하고 나서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그냥 결혼생활 잘하던 남편한테 버림받은 느낌이 들 거야. 왜냐하면 루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누렁이를 믿고 의지했잖아. 너네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 니익을 바꿔가지고 니익은 뭐 너희 다 전부 다 열 개씩 가지고 있지. 그거 알잖아.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딴 유튜브를 가. 지금 누렁이랑 대적하고 내 유튜브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렁이한테 대적하고 있는 유튜브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런 거 뭐. 그리고 이제 뭐 니가 얼마를 돈을 얼마를 냈니 얼마를 냈니 이제 그거를 다 추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알리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이팅! 잠깐만요. 내가 또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었는데 이거를 안 올려놨네요. 잠시만요. 아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한 곡만 들으세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핀 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 미안해요 여기에서 내가 무작위로 포옹한 거예요 무작위로 포옹한 건데 누렁이 방송에서 이 닉들 본 적 있니 이게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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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일 거예요 커뮤에 있는 댓글 닉이에요 이거 본 적 있니? 이 사람들 라이브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지미 331 한사랑 331 아메이 써니 이런 거 본 적 있니? 하이브리드 김 다이 331 큐트 331 라이브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이 닉들 만세 331 럭키럭키 체리 331 본 적 없잖아 이거 라이브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러면 이게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나 다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막 사람들이 어떤 한 명이 10개 닉으로 계속 됐을 치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 그러면 한 명이 빠지면 닉이 10개씩 빠지는 거야 닉이 10개씩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을 거야 한두 명이서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다 가짜 닉들 유령 닉들이야 그리고 저번에 내가 어 누룽이 오늘은 200명 샀네?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75명 어차피도 75명 80명 살 때는 막 280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누룽이가 그 라이브 할 때 구독자를 계속 샀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작가 팀들이 어 왜 샀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야 그래도 딱 구독자를 사니까 딱 2시간 내에 바로 끝내버리잖아 2시간 내에 바로 끝낸다고 쟤는 구독자를 사면 근데 구독자를 안 사면 2시간 반도 하고 2시간 40분도 하고 막 그러니 차라리 구독자 사는 게 낫다 우리는 편하지 않냐 1시간에 딱 1시간에 딱 바로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2시간 말해서 딱 끝내버리잖아 제가 2시간에 딱 끝내는데 구독자를 안 사면 지 마음대로 늘어나는 게 우리는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듣기는 들어야 되네 그 꼬라지가 배기 싫다는 거야 댓글 용 얘기야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우주삼삼이라고 민업이야 그리고 뭐 요새 그 누구지 쥐집은 열심히 안 하더라 난 쥐집도 웃기지만 마리에도 웃겨 마리에는 있잖아 그 누구지 쥐집한테 그래 욕을 쳐듣고 라이브에서 뭐 막 욕을 쳐듣고 이러면서도 그 꾸역꾸역 가는 거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저런 병신짓을 하고 있다 구독자를 샀으면 좋겠어 근데 저 새끼가 돈을 너무 돈을 너무 아까워하잖아 구독자를 라이브에 200명을 살라 그러면 있잖아 한 달에 거의 50만 원이 필요해 한 달 내도록 방송을 하니까 저 새끼 그걸 할 것 같아 안 해요 안 한다고 뭐 그럼 뭐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쥐집이 요즘은 마리아한테 좀 덜 하던데 마리아를 엄청 질투하고 라이브에서도 막 저끼리 욕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뭐 그 후원금이 작네 저것밖에 안 하네 뭐 막 이러면서 형편이 되는데 저것밖에 없네 이러면서 계속 욕하고 돌아다녀 난 다 들리는데 마리아도 아마 알고는 있을걸 쥐집이 쥐를 미워한다는 거 근데 무슨 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주고 누렁이가 라이브에서 200명씩 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라이브 인원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상위 그러니까 들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 이거 우리 무슨 방송 뭐가 있나 이러면서 좀 상위 노출인데 아니 70명이나 270명이나 그 라이브 상위 노출에 도움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한 두 번 해보니까 별 재미없거든 안 하는 거야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안 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을 그러니까 뭐 얘들이 언제 무너지겠다 언제 무너지겠다 근데 누렁이는 재주가 있어 약간 있잖아 아줌마들한테 막 밤에 전화해가지고 질질 울고 제 진심을 못하러 저 분탕들이 어쩌고저쩌고 돈을 받고 야 나 놀랬어 난 진짜 그 고소한다고 에이 고소한다고 정식재판 청구가도 저건 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내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딱 말을 쫙 퍼뜨려 나 나니까 그냥 마음껏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는 거 아니까 근데 거짓말이에요 저 100% 거짓말이에요 청구할 정식재판이 없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오늘의 강의 이걸로 끝이에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 아니겠어요? 관리자님 안 들어오시나? 인사 좀 하시지 요즘 관리자님 삐지셨나? 왜 안 들어오시지? 이치인 노래 한 번 더 들을까요? 어떻게 하니 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다음부터 연습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저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용기께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걸 들라고 하는 중이에요 내가 부른 거 반주 없는 거 네가 안 늦게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네 방송 안 들었냐? 이 새끼야?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어차피 어차피 박살난 거 뭐 다시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걱정을 마시고 쟤랑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대화 자체를 안 나눠요 그냥 아주 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도 그냥 서로서로 까는 대화만 하지 절대로 그거 하지 않으니까 도검 준비 안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나 지금 머리 양갈래로 땄다 양갈래 땄면 머리 너가 한번 해봐 양갈래로 하면 되게 시원해 한 개로 묶는 것보다 알죠? 작년도 얘기했을 거야 양갈래로 머리를 땄면 되게 시원하다 양갈래로 땄도록 하세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여름에 해보면 이해할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리가 길면 하나만 묶으면 그거 똥머리로 하면 무거워요 무겁고 거기에 되게 땀이 차요 임티랑 데이트 개뿔 둘 다 연애 세포가 종말이라서 전혀 여자 남자로 느껴지가 않아요 그냥 임티랑 일진이 이런 느낌이지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너는 꽃다발 누가 달려 그게 그거 이해가 안 되는가 몰라 우리는 인터넷의 인연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막 하는 그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하거든 원래 성격이 그래 그냥 인터넷을 만나면 인터넷을 그냥 끝나요 평생을 좋은 친구 뭐 근데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 이 사람이 이들은 음식을 좋아한다 저런 음식을 좋아한다 라든지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다라든지 그런 거를 딱히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그렇게까지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아 한다 일진이가 임자 보겠니 부주 야 추기금 젤구야 추기금 암튼 그렇다고요 아이고 웃겼어 암튼 그래요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가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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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